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꼴찌인데요. 우려했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발표했는데 출생의 수가 1970년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5만 8천 명이 지난해 늘었는데요. 이거는 그 전해보다 11.9%, 그러니까 4만 8천 5백 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수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도 2002년 이후에 15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생률이 0명대의 인구 절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출산 가능한 여성이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이 평균 낳는 아이의 수인데요. 이게 의미 있는 큰 마지노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 마지노라인이라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선이 2.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명이라고 해서 이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3명 이하로 떨어진 지 꽤 됐고 이제 1이라는 숫자마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좀 긴 시각에서 보면 1980년대 초에 2.1명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2005년경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08명으로 초출산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언론이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고 그 당시부터 출산장려 정책이 10여 년간 아주 꾸준히 추진돼서 1.24명으로 꽤 올라왔어요. 2015년까지. 그런데 2016년, 2017년 두 해 연속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1.17에서 1.05로.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는 1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다시 올라섰다가 2분기에 들어서 올 2분기에 들어서 다시 1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한 최근 2, 3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출산할 여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 감소인데 우리가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을 너무 오래 폈어요. 1996년, 노태우 정부 때까지 아이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1980년대 초가 그런데 그 당시 공공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국 같은 개인소득을 누리려면 천만 명이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폈거든요. 그게 1980년대 초반의 일인데 그분들이 지금 30에서 34세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을 분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산하 제한 정책뿐만 아니라 남하 선호 현상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할 여성이 없다. 또 한 가지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혼인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출산율은 떨어지면서도 희한하게 혼인률은 높아지는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혼인을 많이 하면 애를 결국 언젠가는 낳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혼인률도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4%가량 줄어들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초저출산 현상이 재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최근에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긴 한데요. 두 가지는 꼭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산하 제한 정책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마지막에는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알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경제 인구 구조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정책의 관성이라는 게 작용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시작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마치 요즘 누진제 얘기하듯이. 그래서 96년까지 잘못된 관성이 유지가 됐고 또 하나는 인구 문제라는 게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1.24까지 10년 만에 올라갔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출산 장려 정책들 지자체에서 출산하면 학비 면제해주고 지원금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올라갔거든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지나치게 인구 문제로 고용 문제를 돌리는 건 좀 근시한적인 대답이다. 혹은 변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계속 감소할 경우에 생산 인구가 감소가 될 거고 고령화로 인한 지출도 늘어날 테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당장 궁금해하실 게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나와서 논란이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고갈 시기가 57년이었죠. 그런데 그때 장례 인구 추계라는 걸 통해서 인구를 잠정적으로 추정했어요. 그게 2020년에 1.24, 2030년에 1.32, 2040년에 1.38인데 이것만 보다 얼마나 낙관적으로 봤습니까? 이게 2015년에 1.24명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나겠거니 하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장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테고 보험료율 인상분도 두 가지 시나리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부담이 얼마나 클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5년마다 장례 인구 추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워낙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조금 앞당겨서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통계청이 밝혔으니까 새롭게 나오는 걸 가지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정부가 10년 넘게 13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대책의 효과를 좀 봤죠. 1.08에서 1.24까지 물론 어렵지만 조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게 어쨌든 한 번 꺾였다는 것.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다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을 꼭 꼽고 싶은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우선은 출산 양육 비용을 공동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의 컨센서 사비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응 없이 아이들만 낳아라 그러면 낳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하는데 같이 여성들도 참여하지 않으면 힘든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잠깐 좀 볼까요? 프랑스처럼 상당히 트렌드라고 할 만한, 장기 트렌드라고 할 만한 걸 뒤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프랑스가 성공적인 예로 꼽히긴 하죠. 그런데 우리도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 1.08명에서 1.24로 되돌린 적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혼인 자체가 감소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도 한 10년이 걸리는 출산 장려 대책을 펴야 되는 거고요. 혼인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서 만혼에다가 늦게 결혼한 데다가 출산 연령도 지금 32.6세로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아이만 낳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결혼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가 좀 고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고서는 그런 고민거리들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